이 앰프가 타이달 스트리밍 멜론 아까 제가 테스트했는데 이제 처음에 때 보여드릴 건데 블루투스, 와이파이, 뒤에 메모리, USB 메모리를 직접 꽂아가지고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예외장 하드도 꽂아도 플레이가 가능하고 굉장히 쓰기 편리해요. 지금 심보니4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타이달이죠? 타이달로 지금 스트리밍으로 플레이 시키고 있어. 자, 잘 나오죠. 그냥 간단하게 타이달 틀어놓으면 뭐 음악, 선곡 신경 안 써도 되고 고음질이니까 타이달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숙한 보컬곡기 하나 해맞이 들으세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리키리존스입니다. 지금 이 쓰리웨이를 울리고 있어요. 지금 12인치 스카닝, 올리기 힘들다는 뭐 이 정도면 북셀프 정도는 가볍게 올릴 것 같아요. 쓰리웨이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액정 나오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컴퓨터를 따로 디스플레이를 안 써도 되니까. 이게 이제 EQ에서 바꾸신 건가요? 베이스에서 바꾸신 건가요? 베이스 하나. 이야, 대단한데요? 무드의 넓이는 상당히 좋아요. 네. 디스토션에 걸리네. 빈칸단 사례 Ignorah 여기서 다시 한번. 중간에 자르면 되니까, 네. 무슨 필요ält이 풀Radne의 Carol start?